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,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. 종점 변경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땅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이 회사는 김 여사의 모친이 세우고 친오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양평 공홍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. 하루아침에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것으로 변경되고 그 인근에 추가로 땅이 확인됐습니다. 까마귀 날자 배에 떨어진 것입니까?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. 원희룡 장관은 실무질에 책임을 떠 넘기지만 말이 되질 않습니다.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1조 7천억 원짜리 사업이 양평군의 한 장짜리 의견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? 더욱이 양평군이 보낸 의견서에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노선으로 바뀌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. 도대체 노선은 왜 바꾼 것입니까? 예태가 끝난 사업에 노선이 변경되는데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매우 수상합니다. 심지어 국민적 의혹이 커지자 김선교 전 의원이 자신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대통령 장모의 양평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공모 의혹을 받는 김 전 의원이 다시 한번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 같지만 김선교 전 의원의 요청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별개의 사안입니다.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.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.